지금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돌풍인 줄 알았더니 태풍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4, 50대에서 완전 돌풍이고요. 20대는 비교적 5% 내외로 낮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낸 최병천 신성장 경제공사장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3월 1주차 여론조사 때는 민주당 지지를 나눠먹는 모양새였는데 최근에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율과 조국 혁신당 지지율 합계가 국민의힘 계열보다 10 내지 15% 더 나온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몇 석 더 손해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엄청 의석을 많이 확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렇죠. 비조 지민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고 아마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 후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고 그런 측면이 심지어는 광주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를 보내도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갈라먹는 형태의 위세를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아마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를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힘들이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변수였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정 과정에서 수도권에 거의 임종석부터 전해철까지 줄줄이 한 10명 가까운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그냥 물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호남이 뒤집어져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번 총세 수도권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오기 싫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등장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어떤 판세 자체가 또 최근 들어서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국민의힘 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마자 더 시너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우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3지대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건 이제 저는 태풍이 아니라 거의 신드롬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이 1등을 할 거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물론 조사가 하나지만은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3등이고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선명한 메시지로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면서까지 이런 지지가 왔고요. 저는 이제 2, 30대 표심이 남은 관건인데 지금 2, 30대는 마음둘 곳이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에서도 상당히 2, 30대가 반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국 혁신당하고 소나무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남은 기간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는 거기에 비례대표는 좀 더 이렇게 표심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중에 이번에는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조국 때문에 내 투표하러 간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조국이 조국을 지킵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도 있지만 반면에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 조국 같은 범죄력과 국회의원.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단장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이게 지역구에서 적게는 30에서 50석까지 민주당이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일단 부산 같은 데는 이익을 좀 볼 것 같고요. 접선지역이라든지 이럴 때 있는데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나와 있는 이준석, 하승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나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혁신당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사태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고 이준석 대표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의 현상이 개혁신당의 지역에 나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제3지대, 원래 제3지대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성향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적 지형으로 보면 제3지대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지역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조국신당 지지율의 상한선이란 없다. 이런 글도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어디까지 쉬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진수 의원님, 국민의힘은 어떻게 총선 치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조국 혁신당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랑 어차피 비례의석을 그냥 제로썸으로 나누어 갖는 그 정도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풍을 지나서 아까 뭐라 그러셨죠? 태풍, 신드롱. 저는 거의 토네이도급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가 정점이겠거니 이랬는 그리고 비례 후보 리스트 발표되면 이제 가라앉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국 혁신당의 바람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국힘이나 여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이 정도로 거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금 지역구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이런 상황이라서 총선 이후를 또 보면 총선 이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또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지만 좀 관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야권의 어떤 해계모니를 가지고 그런 다툼이랄까 경쟁이랄까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국의 어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런 비슷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쨌든 정말 조국이 완전히 휩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당으로부터의 그런 계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이철규 인재영 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혀 감동 없는 저 정도밖에 못 내나 하는 정도의 라인업. 또 라인업 자체도 하자가 매우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상처를 준 게 마음을 약하게 바꾸게 하는 거고요. 민주당도 제일 크게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그거는 두 번째였습니다만 아니 당에 투표를 하면 반음 진보당이 가져갈 거라고 보여지는 행태 자체가 내 표가 민주당 비례대표로 갈 거는 3분의 1이나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유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가장 큰 조국 혁신당에 모멘텀을 준 거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 이총리 간의 손을 잡았다는 것 잡고 헤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조국 혁신당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절묘하게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조국 혁신당에 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 라인업이 물론 범죄자가 될 견성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다른 당보다 나쁘지 않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옥중에 있는 총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을 응원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조국의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이다 이런 글도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이거 조국 대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처절함이 느껴진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남보라는 말이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 자체가 매력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환의 시사일본 여기서 접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